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직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손실률도 꽤 크시고 그래서 원유에 대해서 원유 뭐 ETF나 ETN 상품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VIP 문의는 영상 게시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유 최근에 원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ETF나 ETN 상품을 매매하신 분들도 있는데 원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원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 3월달 정도 수준까지는 돌아왔어요 그쵸 지금 현재 뭐 한 25달러 정도가 되니까 25달러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3월달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이 녀석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15에서 25달러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그래서 요 안에서 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에 비해서 선물 기초 자산이 움직인 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ETF나 ETN 상품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죠 롤오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어 괴리울 같은 경우에는 좀 정상적 수치로 거의 돌아왔죠 그쵸 어 추적 오차율이 좀 높긴 하네요 그래서 암튼 뭐 이런식으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상방으로 배팅 하신 분들이냐 하방으로 배팅한 사람이냐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레버리지냐 인버스냐 이것도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버스 기준은 일단 다시 한번 그냥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냥 털고 나오는 게 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이제 여기서 반대로 레버리지를 보거나 이제 상방을 보고 있는 분들 상방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하방보다는 좀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어 지금 10달러 때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했구요 원유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런 ETF나 ETN 상품은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해소만 된다면 다시 한번 유가는 좀 반등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뭐 어떤 ETF나 ETN 상품을 놓고 그 상품에 대해서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유가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움직임이 어떻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해서 짧게 또 수익을 보고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일단은 저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걸 보면 이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수급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금액이 크시다면 일부라도 비중을 덜어서 우리가 기회비용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장이 좋잖아요 그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2.1 코스피 거의 1% 가까이 미선물도 좀 계속 좋아요 그쵸 그리고 빅스지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빅스지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일 때 오히려 차라리 그냥 종목으로 해서 다시 일부라도 손실을 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손실 부은 거를 물론 버텨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죠 많은데 아 이게 참 그래요 한 종목에 그렇게 너무 고집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게 지키고 기다린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50% 빠졌으면 100%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업사이드가 현재 시점에서 되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시점에서 물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비용 측면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더 좋은 놀이터에서 더 좋은 물에서 내가 좀 이렇게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곳에서 좀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장에 좋잖아요 이런 장에 이제 우리가 뭐 단타도 마찬가지지만 뭐 수익매매 같은 것들도 좀 편입해놓고 하면 또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일단은 실패를 하셨다면 깔끔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손절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 뭐 좀 이제 뭐랄까요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이게 그래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한번 이제 본인이 어쨌든 잘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수 뭐 내가 손절을 하지 못한 부분 내가 그리고 이 종목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투자자의 본인 책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책임을 문다라는 생각으로 어 일부를 좀 덜어내시더라도 그렇게 하고서 좀 이렇게 장 좋은 일대에 요런때 좀 주식을 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다시 챙겨서 이런 손실류를 좀 메꾸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방법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제는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유가가 뭐 어떻다 어떻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견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시 한번 폭등이나 폭락으로 인해서 이런 상품도 좀 어느 큰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글쎄요 유가 재고도 좀 안정적이게 됐고 전체적으로 유가 문제가 또 전반적인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이제 불러오는 그런 악영향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빠르게 안정세를 좀 찾으려고 했던 거죠 각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느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너무 강합니다 진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이게 기존에 예상하던 것 이상으로 지금 너무 강합니다 코스닥은 700을 뚫게 생겼습니다 700을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이걸 쥐고 있으면 외국인이 대부분 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었더라면 이만큼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자리가 왔으면 분명히 털어냈고 다시 또 바닥에서 개인이 주워 담았고 소폭 오르면 외국인이 다시 또 사면서 그런 물량을 또 뺏어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가 계속 안 나와요 오히려 개인이 파는 날은 기관이나 연기금, 금투 이런 쪽에서 기관계 쪽에서 받아들이지 외국인은 개인이 이렇게 팔더라도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도 아닌 거고 그렇죠? 뭐 버핏도 그러잖아요 오렌 버핏 형님도 지금 이제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다 더 기다리고 더 지켜보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이저 세력이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이 크게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리고 또 추후에 들어온다 그럼 외국인의 자금이 막 유입이 되면 한 번 더 지수가 상방으로 과하게 견인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두팔 벌려 환영을 하겠죠 좋습니다 좋은데요 외국인이 이제 얼마만큼이나 사들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외국인이 한 번 들어오면서 수급을 쫙 끌어올릴 때는 개인의 물량을 뺏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강하게 반등을 해서 보인 그 개인의 물량을 뺏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하락으로도 이 메이저 세력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치는 아직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무난한 장세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꼭 모니터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제는 지수가 적정 선을 넘어섰어요 뭐 진작에 그랬지만 많이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100도 제가 9,000원 넘기 힘들 거라고 뭐 넘기 힘들다기보다는 넘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정도 라인 돼서 우리 연휴 전에 30날 종가 배팅해서 고퍼스를 이제 5%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왠걸 다음날 또 이렇게 제자리 이상으로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본점 부근에서 반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반은 본점 부근에서 거의 다시 털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계속 세더라구요 이정도 나왔으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거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돌아갈 때 어제 야간선물이 좀 빠지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버스 기준에서도 손절 라인을 이제 다가왔다 지나간다 해서 컷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시장 이렇게 갔고요 올라서 솔직히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즐기세요 지금은 그런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즐기세요 갈 때까지 가는 거 뭐 즐기세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 개별 종목들은 이제 손절가를 좀 잘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약간 좀 실적주가 움직이고 있죠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싹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들 굉장히 잘 갔는데 제가 영상을 좀 누락시키는 바람에 소개를 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오늘도 푹 쉬시고 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